자 여기가 줄래기념관입니다. 줄래기념관. 줄래기념관. 등소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줄래기념관. 줄래총리. 모태통 주석. 줄래총리로서 유명합니다. 중국의 각 지역에 가면 줄래 위적지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모태통 기념관보다는 줄래를 기념하는 자리가 더 많아요. 지금 밖에는 날씨가 추운데 여기는 상당히 지금 오늘부터 따뜻합니다. 줄래총리 기념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크고 넓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여름에 보면 연꽃이 아주 많이 피어있어요. 그래서 연꽃이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꽃인지 아이고 벌이 있고 있네 아이고 아름다운 무슨 꽃인가 이게 향이도 황동. 자 여기가 줄래 기념관입니다. 지금 현대인물로 이렇게 아주 기념관을 멋지게 한 곳은 이렇게 줄래 기념관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줄래 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